강서구가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. 강서구청 채널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서울 강서구청을 입력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. 채널에서는 동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축제, 행사, 공연, 생활정보, 문화, 관광 등 구정 전반에 걸친 구민 관심사를 전달합니다. 또한 채널을 통해 구의 대표 홍보매체인 강서까치뉴스, 누리집, 구공식 페이스북, 유튜브 등에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